자 이제 바닷물이 좀 빠졌네요 바닷물이 빠졌는데 우리가 이 저기 저 젠쌤 집으로 갈려 그러면은 항상 들어오면서 여기를 거쳐 갖고 갑니다 그런데 이 집을 이 집을 보면서 전에도 무언가 여기다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할아버지 혼자 사시네요 헬로우 꾸야, 헬로우 꾸야 여기 혼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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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살아요? 아, 어디 살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인 디스빌리지에 제 가족들은 없지 않나요? 왜 이리 와요? 왜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아농빵할란샤 루도르프 루도르프 뭐야, 빌라에 가지 뭐 세시리타로는 세시리타로는 에스비티카가 빈? 세븐티빌라만 여전히 세키바이브 나인틴 피프티파이브 피프티파이브 나인틴 피프티파이브 그러면은 68 67이네요 사이신타 사이스 사이신타 세대 여기 유어 도구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다른 사람 거에요 다른 사람 거에요 그런데 왜 여기 왜 여기 왜 여기 왜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바이트 디스도그 바이트에요 나 저 안에 들어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삽니다 안에 볼 것도 없어요 뭐 다른 게 없네요 부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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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스팩이에요 저 그냥 하나하나씩 다 넣어주지 뭐 방안에다가 푸드 인사이드 푸드 오프 지쳐진 유 푸드 오프 부가스 앤덴 푸드 인사이드 아니 유 푸드 오프 부가스 앤 푸드 인사이드 유 푸드 오프 부가스 앤 푸드 인사이드 아 아 여기 계속 꺼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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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이 뭐 버렸다 라고 아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죠 자식들도 형편이 어려운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튼 아 이쪽 지역에서 잰쌤이 추천한 가정입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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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 집은 어 이쪽으로 들어오네요 아우 드러운데 바다 냄새인지 뭐 하수구 냄새인지 하여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3 으 말 아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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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빠는 아빠의 직업입니다. 아빠의 직업입니다. 아빠의 직업입니다. 5 p.m. 아빠의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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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학교 갔다 그러는데 아빠는 그래도 고기잡이 배가 있네요 모토는 없지만은 작은 배인데 밤을 세워서 고기를 잡고 돌아온답니다 왓카인드 피시 유 카치 뭐? 땀박이 뭐예요? 땀박이 뭐예요? 땀박이 뭐예요? 땀박이 뭐예요? 밀크피시 방우스 밀크피시 그물을 이용해서 합니다 자 가께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